안녕하세요 제스맘 정성숙이에요 어 저 지금 부자 된 것 같아요 요게 뭘까요 제스나노 2기가바이트 네 제스나노 2기가 디벨로퍼 키트에요 요 4개 제스나노에서 아 저저저 엔비디아에서 후원받았어요 저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문솔이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내 품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사용한 제스나노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꿈만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네 요게 어 요게 뭘 하는 과정이냐면 엠베서더 프로그램 엠베서더 프로그램에서 요런 거 다나 아줌마 영상을 보면서 네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기가 셋업하고 그 다음에 네 셋업하고 그 다음으로 가서 요렇게 카메라나 USB 가지고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커 도커하고 추피터랩을 이용해서 요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엠베서더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요기 링크는 코스 엔비디아 점 컴 코스 슬래시 코스 브이완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요기 들어가면 다나 여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요기를 따라서 했고 주피터에서 편하게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퀴즈 풀고 그래가지고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죠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서 학생들아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요 프로젝트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 서티 받은 거 다음에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31일날 인터뷰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스 나노로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인터뷰를 또 해야 되겠죠 과정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서 학생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